안녕하세요 W 구독자 여러분 갓세븐의 지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오늘 보스와 러셀의 콜라보 회사에 와있는데요. 아 너무 웃기니 너무 예뻐요. 두 브랜드의 멋진 콜라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갓세븐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븐의 지영입니다. 오늘 저는 보스와 러셀의 콜라보 회사에 와있습니다. 공부 영감을 얻은 옷들이 너무 예쁘고요. 많이 사랑해주실 수 있는 천 같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피CL 업무 구독자 여러분 갓세븐의 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보스와 러셀의 콜라보 행사에 와있습니다. 너무 옷들이 예쁘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GQ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갓세븐의 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보스와 러셀 콜라보 런칭 행사에 와있고요.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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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집에서 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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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